야 어떡하냐, 니네 원장이 계속 너에 대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나 봐. 우리 원장이 네 이력서 보자마자 얘가 괘지? 그런다? 과거에 희망을 두고 온 사람들 좀 짠해. 원래 못 잃은 꿈은 평생 마음에 밟히는 거 없잖아. 야, 사람 사이에 못하고 말고가 어딨어?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. 앤철 씨도 벌 받아야 되는데. 예? 앤철 씨도 침범했거든요, 제 마음. 벌금은 그때 그 통닭으로 퉁 쳐드릴 테니까. 우리 사겨요.